안녕하세요. 개미뚠뚠입니다.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옆구리가 시리지 않나요? 저도 요즘 옆구리가 시려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. 이제 저도 커플입니다. 너네는 솔로. 죄송합니다. 이제 만나러 가볼까요? 개미는 뚠뚠뚠뚠 뚜루뚠뚠뚠 뚜루뚠뚠뚠 캔디님 그거 폭파라는 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? 폭파라는 거? 경고 경고 답복 시스템 가도 카운트까지 5초 남았습니다. 5초 세주세요. 5초 세정 5초 세정 2초 세정 그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스템 에러 발동 아 Là 아 개 웃기네 아 아 아 진짜 개 웃기네 아아 비트박스 가능합니까? 비트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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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개신기하다 묶고 더블로가 가능하십니까? 아 성대모사 안 돼요? 성대모사 묶고 더블로가 이거 되나요? 혹시? 불가능 불가능 아 이거 불가능하구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신있는 목소리 한번만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있는 목소리 조용히 해 인다들아 우와 우와 개멋있다 한번만 더 해주세요 우와 지네 앞에 얘를 거쳐라 우와 우와 진짜 개신기하다 자 마지막으로 폭파하는 거 5초 카운트 한번만 해주세요 그리고 앞에는 연료통 터뜨려줘 연료통 놔두고 오빠가 오빠 카운트 가동 5 4 3 2 1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yor아 진짜 인사 인사로 유튜브친구들 안녕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아 진짜 개꿀잼이었다 개꿀잼 아 대박 대박 나이스 나이스